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백군기 용인시장이 제249회 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제3차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는 자리로 백군기 시장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코로나19로 힘겨웠던 민생과 지역경제의 어려움에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2021년에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시민이 곧 시장이다 라는 일념으로 세계인류도시 용인을 조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먼저 백군기 시장은 경제부문에서 용인형 뉴딜 사업 추진과 도시환경부문에서는 용인시의 자연환경을 토대로 사회적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여러 공원과 쉼터를 만들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교통 분야에서는 버스 준공영제 실시, 경강선 분당선 연장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대학 학자금 대출 연체이자 지원 및 창업지원 주택 보급, 여성복지회관 건립 등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살기 좋은 용인시를 만들기 위해 예산안을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용인시가 제출한 예산안은 전년 대비 4.7% 증가한 2조 5,644억 원으로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채민아입니다.